이게..이거..이거 무슨 고기? 놀래미 놀래미? 아..하핳핳 이야..놀래미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.. 아..예.. 아..이쪽 포인트가 지금 던지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아..지금 동해에서 강릉에서 동해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중간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..위치가 어디죠? 여기가 신곡에서 저기 동해방향이에요 신곡에서 동해방향으로 내려오는 중간 아..이쪽에서 좀 많이 던지시고 계십니다 아..일단 미끼는 갯지렁이 쓰시고 어..원투 지금 던지시고 가까이 던지는거는 워낙 잔잎질이 많아서 낚시대를 접으셨답니다 짧은데 던져가지고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잔잎질이 많아서 이거는 접으시고 원투로 지금 또 던지셨습니다 아..아..아.. 아 이번에는 다시 던지시고요 이게 이거 이거 무슨 고기 놀래미 놀래미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지금 미끼 뭐 쓰신 거예요? 갯지렁이 갯지렁이 쓰시고 아 여기 원투 던지셨는데 놀래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동해안에서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시알은 좀 작지만 그래도 잔챙이 방금 잡은 게 제일 큰 거라고 하십니다 예 정사님 왜 저만 보시게 손 맞춰보셨어요 아 안나옵니까? 아 물때는 좋은데 아 아직 초보십니다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아 날씨 좋습니다 아 우리 알람 소리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